안녕하세요. 강사 이성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어의 이합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합사는 중국어문법에서 상당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합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번째 이합사란 무엇이냐 개념정리부터 해봅시다. 중국의 단어는 구조성 특징에 의해서 단순어와 합성어 두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단순어는 보통 하나의 형태소로 되었는데 보통 한자 한기입니다. 워, 슈, 홍, 허, 능 한자 하나씩 있는게 단순하고 합성어는 두자로 되었는데 xy 두가지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로 합성어는 다섯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인거 주술형 머리가 아프다 두번째 재훈 결혼을 하다 세번째 수식형 양로 양이로 고우를 수식하는 그 다음에 네번째는 보충형 쪼, 진 요거는 뒤에서 앞에 단어를 보충해 주는 꽉 잡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연합형으로서는 빵주 예를 들어서 빵망은 동목형인데 빵주는 같은 독단을 하더라도 병렬관계일때는 연합형이라고 합니다. 요중에서 여기서 동목형인 재훈을 한번 봅시다. 재훈은 재와 혼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재훈은 단어 구조로 보면은 혼인을 지혜 연결하다 즉 동사와 결혼하다가 동사인데 이걸 또 x과에 봤을때 지혜가 동사고 혼이 목적어 그래서 동목형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동목형 이염절 동사는 부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업사 혹은 이업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업사를 한마디 하면은 단어를 분리했다 합쳤다 할 수 있는 이염절 동사를 가리킨다. 예문을 한번 봅시다. 첫번째 진대와상 그 벙유 재인민 오늘 저녁에 친구와 만나기로 했어요. 이때는 재인민이죠. 근데 오 희왕 흔히 재인민 나는 당신과 한번 만나기로 원한다. 이럴때는 재인민 해서 재인민사의 수량사의 이가 되었어요. 붙었다가 분리되는 중국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동사하게 분리되는건 드물잖아요. 음이 변하네요. 이업사가 특이한 구조입니다. 두번째 오강사의 수이자오라 저는 방금 잠을 잤습니다. 수이자오 붙었죠. 근데 오강사의 수이자오 이업사오 이렇게 씁니다. 제가 방금 잠시 잠을 잤습니다. 이것도 수이자오 사이에 이업사오 이라는 수량사 들었어요. 잠시 이렇게 수이자오 했다가 수일로 이업사오 재인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동사를 이업사 랍니다. 이거는 이제 쓰임도 달라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봅시다. 첫째 이업동사 일반적으로 D의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이업동사 D의 기본 형식은 전지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이업동사 전지사 개사 조준국으로는 이업동사 목적을 가지 않습니다. 이업동사 자체가 동목형이기 때문에 보세요. 링텐 워야오 건 샤오리 재인민 내일 나는 샤오리 와 재인민 만나기로 했습니다. 건 샤오리 재인민 이렇게 해야지 링텐 워야오 재인민 샤오리 면이 벌써 목적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미엔 뒤에 샤오리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뺍니다. 근 샤오리 재인민 이업동사 목적을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하장 워 하이즈 학부모는 재하장이 가장이란 말이 아니고 학부모란 뜻이에요. 학부모는 자녀때문에 원인입니까? 자녀때문에 아이때문에 차오신 극정한다. 이것도 차오신 마음을 졸인다. 이른말에서 동목형 이업사입니다. 그래서 차오신 하이즈 안 되고 왜 하이즈 차오신 이업사의 어수는 전지사 명사 그 다음에 이업동사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에요. 마마 개하이즈 시저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시저 목욕을 시켜준다. 엄마는 아이에게 여태 개인을 위해서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개하이즈 시저 시저 도 이업사입니다. 어? 쩔을 식담? 4번 이두에 린은 자의 공연산부 한상의 연인은 공원에서 산부한다. 자의 전지사 공연 명사 산부도 이게 산부하다 말인데 부 걸음을 산 헛어놓다 산부하다 뜻에서 자의 공연산부 해야지 3부 공연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5부 한번 보세요 앞에 오는 전지사가 다 달라요 총다시 비예 대학을 졸업하고 비예다시 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총다시 비예 대학 졸업 후에 끈타재훈 해야지 재훈타 하면 안된다 까만 글자는 전부 다 이합동사입니다 예합동사는 전지사 구 다음에 예합동사 뒤에는 목적을 가지 않는다 이게 문법적인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자 두번째 예합동사를 분리할때는 가운데를 넣어 저 구 혹은 수량사 혹은 의문사를 넣는다 예물 봄입니다 분리할때는 대인 더우저 고개를 까닭이다 하면은 끄떡이다 대인 더우저 고개를 넣는다 대인 더우저 고개를 넣는다 러 러 경우는 시자우러가 아니고 시러자우 치쿠이 하면 손해보다 치쿠이 하면 손해본적이 있다 마치 뭐라 그러죠 치쿠과 파나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러즈의 구어는 이합동사 사이에 온다 첫번째고 두번째는 이합동사의 수량사 빵이 이끄 망 빵이 이끄 망 빵이 이끄 망 빵이 이끄 망 한계의 바쁜것을 돕다는 말에서 빵이 이끄 망 그 다음에 자 반하면 잔업하다 초과금 무하다 자 지츠 반 하면은 잔업을 몇번 했는가 자 지츠 반 반 잔츠 자 반 잔츠가 아니고 세번 이사 했다 할 때 반 잔츠 자 좀 특이하죠 구조가 중요한 여러분들이 빵 망 자반 반 잔 이런게 동목혁이라는 동목혁 이합동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또 뒤에 또 놓을 겁니다 세번째 보세요 어문사도 가운데 들어간대죠 성 성머 치야 가운데 가서는 화는 무슨 화를 내니 반어문이에요 이거는 성 성머 치야 화는 왜 화내 니 성머 훈나 니 성머 훈냐 그 나이에 연은 무슨 연 니 훈 성머 하면 안되고 차오 성머 시냐 뭘 그래 걱정하는데요 차오 신 성머가 아니고 차오 성머 신 뭘 그래 가슴 조이냐 애태우나 성 성머 치야 이런 말 무슨 화를 내세요 가 아니고 화는 무슨 화를 내 이런 반응법이잖아요 아무튼 분리에서는 가운데 러저고 혹은 수량사 음사가 가운데 온다는 거 세번째 이앱사의 중첩 형식은 이앱사를 중복할때는 AAB형 이거나 아니면 완료때는 A러 AAB 하여튼 AAB형 이라는 거 AAB자 우리 삼보 갑시다 산삼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베이터에 있을때 유학생들이 삼보 삼보 이렇게 하는데 틀림없어 삼보 삼보 이앱사의 중첩 형식 좀 도와주세요 태우 태우 춤도 추고 랄랄랄띠 잡단도 나누고 요요용 요용 도 이앱동산이에요 수영을 물놀이를 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러가 되갈때는 델 델 고개를 끄덕이고 참으려이 참고 참으려이 참고 참으니 참고 악수하다 중국의 중국의 회식에 일본어로 가르치라 산산 부 점점 면 방방망 태아우, 태아우, 랄우랄우, 티엠, 여우여우용 아시겠죠? 이렇게 종첩한다는 것 이합동사만 그렸습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A3C 상용 이합동사 A3C 자주 나오는 이합동사 한번 봅시다 단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슬레이트 있는 거는 다 분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동사만 알면은 이런 장문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방망 삐예 삐예도 이게 업을 마치다 이런 말에서 이합동사입니다 초조해하다 가슴 태우다 걱정하다 말다툼하다 치징 놀래다 치쿠이 뭐여? 손해보다 출차이 출장가다 출시 사고가 나다 일이 생기다 단신 띄우 랜 장피하다 파초 근심하다 파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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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우 띄우 랜다 파콘 속다 사기일 당하다 생취 이것도 분리가 됩니다 睡覺 잠을 자다 파콘 통치 식사 유용 파콘 그러다 쬬기 저하만 됩니다 쬬기 쬬 수는 뭐지 이렇게 할까 쬬기 쬬 수는 뭐 뭐 됩니다 삽부 그죠? 칭자 휴가 휴가 내다 휴가 수는 내다 휴가 수는 내다 왜냐면, 放假는 바 바 하단 말이죠 放假 放暑假 放暑假 그 다음 단어는 뭐예요? 撒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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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런 동사들이 분리가 됐다가 붙었다 하는 거에요 제가 12문장 나를 했는데 하나씩 봅시다 빵망 요것도 어떻게 하는지 중국사람들이 니능빵 워이거 망마 이렇게 합니다 니능빵 워이거 망마 당신은 나를 한번 도와줄 수 있나요? 따라하세요 니능빵 워이거 망마? 니능빵 워이거 망마? 그 다음 것도 따라해보세요 感谢니 방라 워다다망 다시 感谢니 방라 워다다망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幫라 워다다망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저를 심하게 도와주셔서 당신께 감사한다 感谢니 방라 워다다망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幫망 분리가 되죠 자 급할때는 幫忙하면 되고 幫我이거 망하고 마 이렇게 해도 되고 인사말 때 幫라 워다다망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다 바꿀리도 되네요 еня gaps돼 Huaweiacak now Abda Da 현호 제고 량츠 훈 덕llenтор 부천공 enas Sedого 연이어어 잇따라 nye어서 아까 9호 선하고 수량 시간 가운데 놓이 됐죠 2개 다 있네요 지혜向 양츠분く능연이어서 지혜向 양츠 훈 결혼을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전공,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옛날에 결혼 한 번 했을 때 재고 이즈훈입니다. 결혼한 적이 있다. 재훈 구하면 안 돼요. 재고 이즈훈, 재고 이즈훈. 2번 따라합니다. 타신호 재고 량치훈. 이것만 다시. 타신호 재고 량치훈. 또 부천공. 재고 량치훈. 이거 기억하세요. 두 번 결혼 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차오신은 차오신. 걱정하다. 애태우다. 타 종샷다오다.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네요. 타 종샷다오다. 매일 랑 마마 차고 이즈신. 어머니 엄마로 하여금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다. 착한 아들이네. 매일 랑 마마 차오구어 이즈신. 아까 러저구어도 차오신 가운데 오고 수량사 이즈도 가운데 오죠. 재고 량치훈이나 차오구어 이즈신하고 같은 구조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엄마 속을 썩인 적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타 종샷다오다. 매일 랑 마마 차오구어 이즈신. 다시 타 종샷다오다. 매일 랑 마마 차오구어 이즈신. 됐죠? 그러면 치쿠이. 손해보다. 최근에 그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았다. 치쿠이. 다 쿠이. 치쿠이. 다 쿠이. 따라하세요. 치쿠이. 다 쿠이. 다 쿠이. 치쿠이. 다 쿠이. 치쿠이. 다 쿠이. 5번은 뭡니까? 치징. 치징. 놀라다. 우리 옛날에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경기를 먹다. 비슷하죠? 치징. 놀라다 할 때. 치ek enclis 유 suddenly. 치우이 consommi 이 소식은 모두로 하여금 치유 쓰endo랑 데스가 치우이 Think 놀라겠습니다. 이 소식은 모두로 하여금 치우이 thirsting 한번 놀라겠다. 그냥 놀라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인다는 이 앞 동사 알아두세요. 계속해서 추시 사고나다. 타카일로 이베이처 카이처도 분리가 되잖아요. 그는 한평신차를 몰았다. 한평신차를 몰았다. 종라의 메이오 동사고 여태껏 사고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두 분 계시네요. 타카일로 이베이처 종매 추구시 여태껏 사고난적이 없습니다. 6번 따라 읽겠습니다. 타카일로 이베이처 차. 처음 메 thu 구시다. 타카일로 이베이처 저, 처음에 출고 싶어요. 그 다음 7번. 見面. 나왔죠? 明天,我想, 見他, 이면. 이렇게 해야 돼요. 見他, 이면. 見, 見, 이면, 他 하면 안 되고. 見他, 아니면, 明天, 我想, 跟他, 見面. 이렇게 해야 되고. 明天, 見他, 見, 見他, 先他, 在取得到, 馬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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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馬路, 馬路, 馬路, 一路半天呂, 馬路, 馬路, 我的馬路, 馬路, 快了。 馬路, 馬路。 馬路, 두이 반틴하면 안돼요 두이가 뭐냐면 줄을 바이 나열하다 그 뜻이에요 칭자 다샹기싱치인빙칭러산텐자 그는 지난주에 인빙 병으로 인빙 성빙이 어떠십니까 병 때문에 칭러산텐자 3일 휴가게를 냈다 칭러산텐자 3일 휴가를 냈습니다 칭러산텐자 이렇게 해야지 칭자러산텐하면 안된다 지아가 지아를 휴일 쉬는 날 그 다음에 칭크도 이해합사네요 니 메시 칭섭러 무슨말인가요? 니 메시 칭섭러 칭크 사이에 음사 나왔죠? 너는 일도 없는데 칭섭러 한턱은 무슨 한턱이야? 알겠죠? 따라해 있겠습니다 니 메시 칭섭러 니 메시 칭섭러 별일이 없으면서 왜 한턱 내겠다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또 11번 중요한 단어죠 생치 이거 비에 생我的 치야 통체를 외우세요 나 때문에 화를 내지 마라 중국말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야 돼요 비에 생我的 치야 나는 엄마 때문에 화나다 나 때문에 화나다 나 때문에 화나다 나 때문에 화나다 나 때문에 화나다 내가 생냐 나 때문에 화나다 다행히 계십니다 비에 생我的 치야 비에 생我的 치야 아시죠? 그 다음에 자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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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젠하이자오 니 자오숭러지야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너는 뭘 그리 초조해하냐 자오숭러지 뭘 그리 안달이냐 반응文입니다 이것도 이 앞서에 반응이 많네요 12번 따라해 있겠습니다 시젠하이자오 니 자오숭러지야 시젠하이자오 니 자오숭러지야 니 자오숭러지야 시간 아직 이런데 당신은 뭘 그리 초조하고 그리 자 이 앞서 알았죠 이렇게 불려야 되는거죠 방금 본 1번에서 12번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거 한 두세겐 꼭 외우셔야 돼요 특히 11번 이거 성워드치 마 이거 내 때문에 화내서 비에 성워드치야 나 때문에 화내지 마 이런 문장 아시겠죠 방어이거다 망 방어이거 망 이런거 1번부터 12번 이 문장은 많이 읽고 감을 잡았어요 한참 기다리다 파일러 반티엔두이 한참이나 주를 썼다 이 앞서에 대해서 이제 분리될 때 가운데 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봤습니다 앞으로 회화하실때 편지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오 진지한 장타우설 시작 끝마칩니다 자